안녕하세요. 47회 신체소회사정사 수석합격자 조은입니다. 제 수석합격 수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20대 후반, 지금 나이는 27간호사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서울소재 간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명문 좋은 학교는 아니고 서울소재학교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보험 관련 지식과 경험이 전무했던 상태로 처음 손해사정사 시험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감으로는 우선 가장 기쁘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합격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와서도 합격자 발표날까지 걱정반, 기대 반이었고 많은 분들이 수석을 예상하셨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만 확인하고 점수 공개일에는 늦잠을 자서 11시 넘어서 확인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너무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네,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점수를 보시면 이렇게 아주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입니다. 저는 23년 6월에 처음 공부를 시작했고요. 일단 7월까지 1차의 보험계약법과 손해사정이론을 먼저 가볍게 훑는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후에는 23년 8월부터 1차 시험이 시작하기 전인 24년 3월까지 2차 기본강의 및 기출 문제를 중심적으로 공부를 했고 1차 시험 1개월 전부터 1차, 2차를 병행하다가 2주 전부터 1차 시험에만 전념을 하였고 1차 시험 후부터 2차 시험까지는 이스티비의 커리큘럼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기본서와 기출 회독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간호사 면허는 병원에서 한계점이 분명했습니다. 병원의 높은 업무 강도와 조직 문화도 제가 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직 및 능력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손해보고 살지 못하는 개인적인 성격이 또 있고 돈 계산에 빠르고 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보유한 의학 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고 사회적인 인정과 전문성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여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처음에 여러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인스티비는 타 학원 대비 높은 수강료를 지불해야 했고 합격 시 환급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싼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스티비를 관심 있게 찾아보게 되었고 최다 합격자 보유 및 수석 배출 이력이 많았기 때문에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공부 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 방법은 개인적인 방법일 뿐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수험생마다 공부에 투자 가능한 시간, 기간 및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빨리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를 공부하는 방법은요. 우선 전체적으로는 보험계약법과 손해사정이론을 먼저 보고 2차 공부를 하다가 다시 1차로 넘어왔고요. 보험계약법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윤종길 교수님의 강의력이 너무 훌륭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험 관련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과정은 팔레특강입니다. 가볍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2차 시험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업법은 양이 매우 방대해 가지고 이 모든 부분을 다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에서 빈출되는 개념을 위주로 숙지를 하였고 버릴 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이론은 어떤 부분이 출제될지 알 수도 없고 범위가 매우 난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 또 2차 시험에서 다룰 법한 약관의 연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손해사정이론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다른 과목 위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법조항을 이렇게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해서 자주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보았고 다른 과목들은 기초를 수강한 후에 핵심 정리만 해도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천하고 싶은 과정 중에 기출 예상 문제집 윤종길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과목인데요. 5개년 기출 모든 오답 정리는 필수였다고 생각합니다. 2차 공부방법입니다. 기본서 회독과 기출 문제 분석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운터는 제가 기본서와 요약집 등을 회독한 횟수를 카운터를 해놓은 것인데요. 의학이론은 기본서와 요약집, 책임근제는 기본서, 재산보험은 기본서와 약술 및 사례 문제집, 자보대인은 기본서를 회독한 횟수입니다.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내용을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로 남을 가르칠 수준까지 숙지했습니다. 의학이론은 김윤아 교수님 과정을 수강을 했고요. 의학의 고득점이 합격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유리한가요?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시작할 때 유리한 건 분명한 사실이나 이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간호학과나 의료기사학과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의학 지식이 상당히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수준, 기출문제 수준만 공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넓고 얕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의료인이 아니고 차트를 분석해서 이 면부채 결정하는 정도까지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윤아 교수님 기본서와 요약집을 아주 추천하고 싶고요. 기출문제는 요약집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집을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답안은 단답형 서수령 어떻게 쓰는 것이 좋냐고 많이들 여쭤보셨는데 저는 서수령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서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는 건 굳이 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요약집을 제가 위주로 많이 회독을 했고 기본서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르는 거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다시 넘어가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임금제는 최대한 컴팩트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김광중 교수님 강의를 수강을 하였고요. 책임금제는 책임금제는 계산 문제와 약술 문제가 절반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결국 점수를 좌우한다고 생각해서 많이 풀고 많이 틀려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술 대비는 제가 아무리 약술을 잘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나오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기본 개념, 손해액을 정하는 기본 개념에 대한 숙지는 대부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적용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보 범위와 배상책임, 면책사유 등에 대해 실수를 줄여서 잘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동차 보험 약관과의 유사성이 많습니다. 저는 자보 약관을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 영업배상책임 보험과의 차이점을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책이 이렇게 있고요. 재산보험은 용금욱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였고 저한테 수석의 길을 열어준 건 재산보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이 굉장히 난해하고 저번과 출제 유형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서 많이들 어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기출 분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에서도 모르는 판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단어 그대로 해석 및 적용을 한다면 정답에 근접하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이번 시험에서도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 1차 시험과 연계성이 있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었습니다.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요. 제가 1차 시험 공부를 꽤 열심히 했던 것이 이번에 재산보험의 고득점의 비결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또 정답이 꼭 정해져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왜 나왔을지 출제자가 원하는 게 무엇일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 용금호 교수님 강의 자료는 굉장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술 및 사례 문제 풀이 과정은 아주 강력 추천하고 싶고요. 마지막에 진행하는 문제 풀이는 필요한 번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풀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술비 사례 문제 풀이 책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깔끔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자보 대의는 박세원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였고 저는 자보는 박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서가 정말 처음부터 끝. 섣부른 문제 풀이를 하지 말고 기본서를 계속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내용이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본서를 보고 강의를 듣다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통합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례형 문제를 풀 때는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먼저 듣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례형 문제 서술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무엇을 써야 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박세원 교수님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고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듣고 제가 최대한 모범 답안에 근접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잘 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점수가 낮은 과목이라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서를 굉장히 깔끔하게 쓰는 편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필기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계획은 제가 아직 보험업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좀 알아가 보려고 하고 현 직장이 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느라 못 만나던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고 싶고요. 열심히 준비 중이신 모든 분들에게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공부는 역시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 근무 강도가 낮은 곳으로 이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잘해서 또 하기 싫다,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또 많이 들었고 하지만 다행히 직장을 병행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압박감은 좀 덜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 직장에서는 야간 근무만 전담으로 하고 있는데 생활 패턴이 매우 불규칙해졌습니다. 저는 쉽게 잠 못 드는 편이라서 두통 소화불량과 수험생활을 계속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힘든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 기간 중 연애 어떤가요? 질문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현재 연애를 안 하고 계신 솔로이신 분들에게 새로운 만남은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현재 연애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이 굳이 헤어질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서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헤어지면 슬퍼하느라 또 공부를 잘 못하실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험을 보는 것은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시험은 그 삶을 위한 수단일 뿐 시험 합격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는 절대적인 양이 충족되었다는 전제 하에는 질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많이 모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 볼 수 있는 만큼만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마음에 계속 자료를 모으시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자료를 주려라고 김광중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충실히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도 많이 이분 저분 거 많이 모으시고 학원들도 여러 개를 많이 모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제가 듣고 있는 교수님 한 분 거를 다섯 번씩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나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수험 기간 동안 제가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만과 타협입니다. 자만은 이 정도면 합격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꼭 합격하셨기를 바랍니다. 타협은 하다 보면은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이쯤에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장소는요. 저는 한 곳에서 오래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공부를 해보고 저는 또 야간에는 직장에서 공부할 여유가 좀 있어서 직장에서도 하고 카페와 도서관 이렇게 수시로 변경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가 4시간이 한계였던 것 같아서 자리를 옮기고 새로운 곳에 가고 이러면 집중력이 좀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냥 손을 떼고 쉬었습니다. 밀린 게 있어서 더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들기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책을 열심히 보아도 전혀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쉴 휴식과 공부를 잘 분배를 해서 휴식도 잘 챙겨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별 질문 하나씩 있는 것을 답변을 드릴 텐데요. 김은하 교수님 파이널 자료 네, 열심히 봤습니다. 파이널 자료는 기본 요약집을 더 요약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파이널 자료 사용법은 네, 이것만 보고 합격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정말 돈을 감고도 다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달달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험 보는 날에 지하철로 한 시간 정도 수험장까지 이동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도 파이널 자료만 딱 하나 들고 시험장에 딱 입장을 했었습니다. 윤곤목 교수님 밴드에서 문제를 하루에 하나씩 올려주시는데요.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을 때는 밴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그때도 밴드 문제를 제가 잘 풀지 못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 개념에 대해 숙지가 잘 이루어진 후에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잘 풀렸고 서로의 답안을 공유하고 또 교수님의 답변도 달아주시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 번씩은 다 풀어보았고 개인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나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봤습니다. 사실 밴드 문제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여러 번 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약한 부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 선별을 해서 여러 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준 교수님의 약술 문제 올해 정말 많은 부분이 김광준 교수님의 약술집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다 외웠습니다. 충분히 양이 많지 않아가지고 눈 감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웠고 생각보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연계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김광준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출퇴근제 인정요건, 산제에서 출퇴근제 인정요건이 자동차 보험에서 올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 잘 썼고요. 저는 일상생활 필요행위 7가지는 교수님이 이것까지 알아야 될까요? 라고 했지만 저는 이것까지 다 외워서 다 썼습니다. 박세훈 교수님 치트키는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저는 중립으로 하겠습니다. 사례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치트키는 한 장으로 요약된 자료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기본서를 많이 읽어보시고 기본서를 보면서 기본서 내용을 떠올리면서 보상담보별 차이점과 보상요건, 면책사유 등을 넓게 파악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치트키는 생략된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치트키 한 장에 의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참고 정도로 사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대한 치트키를 시간 날 때마다 보기도 했었고요. 제가 사용한 방법은 이 치트키를 보고 생략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계속 만들었고요. 계속 떠올리면서 어떤 게 생략되었을지 계속 써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합격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했지만 저한테 많은 행운이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